네 아 네네 자 오늘 오늘 최고 나팔박 배우 친상입니다 우리 20만원 상당인 상품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훈아 대표자 여러분 네 여기 사진 찍고 있으니까 네 두 분 기념촬영 네 액틀레 한판 찍어가도 많았습니다 네 시간적 가지고 네 시간적 자 하나 둘 셋 네 자 한 번 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네 자 우리 푸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애창국 굶기 소년이벤트 시상식이도 있습니다 아 애창국 굶기에 있잖아 시상식으로부터 확인하는데요 자 우리 우리 특표회산부터 시작을 할까요? 시상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? 몇 플레이 계산을 주는거죠? 자 우리 특표회사 나는 동사 금사 금사 네 분께 대상도 있을까요? 대상 대상까지 있거나 대상까지 있습니다 박사 5분? 5분입니다 아 5분 자 우리 특표회사는요 네 잠깐만요 네 마이크 들어 드릴까요? 네 네 대구 광역시 팻클럽 회장님께서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표회사 아 박목룡 회장님이 시상을 해주시는거죠? 네 자 먼저 박목룡 회장님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네 대구 광역시 팻클럽 회장이신 우리 박목룡 회장님 네 무대에 올라와 주시구요 자 특별상 받으시는 분 누구십니까? 저희 최연소 어린이입니다 김 큐 흥 흥 김 김큐 네 김유비 김유비 어린이입니다 김유비 어린이입니다 이 어린이입니다 정말 어린이입니다 라고 율동에 1,2절까지 다 며칠을 내리고 있다 네 그 맛을 해보시겠습니다 아 기원하러 자 우리 등반기신 팻클럽 회장님께서 우리 고급 친구를 좀 짓고 아 우리 어린이가 좋아할다는 선보를 네 기생을 주시면 직접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완만 예 친구로 보다가 네 사진 한번 용의 내꺼도 이런거 좀 더 좋아할텐데 그러니까요 다른 부분도 준비를 해주시죠 네 아우 귀여워요 흥림으로 있는 나중에 훌륭한 원인이라고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상 시상은 태클럽 회장님 씨 변중길 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상은 10만원이고요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자 두 분의 시상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정경순 배치님하고 신원섭 배치님 어디 계십니까 네 동상 두 분 네 정경순 신원섭 선 네 두 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상은 10만원씩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상 동상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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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년이벤트 동상입니다. 동상. 기념전 해보겠습니다. 네. 축하합니다. 저희는 은상입니다. 은상 신상은 김정예 부원회장님께서 신상해 주시겠습니다. 박수 다 드립니다 여러분. 은상 받으실 분은 누구신가요? 자 은상 받으실 분은 우리 박경연 찬인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금방 전달하겠습니다. 저희 시장에 20만원의 상품권을 흘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흘러드리며 흘러드리며. 네. 자 은상. 네. 자동 그룹의 종년이벤트. 은상 전달하겠습니다. 박수 축하해 주십시오. 네. 잠시만요. 내 상품권. 네. 아우. 어차피 두 분이 논아갈 것인가. 괜찮아요. 네. 자 하나 둘 셋. 한번 볼 수 있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네. 축하하겠습니다. 자 이제 금상 시상 하겠습니다. 자 금상 시상은 이계현 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. 이계현 회장님. 박수 해놓으시겠습니다. 금상 받으실 분은요? 네. 자 금상 받으실 분은요? 앙규백. 한. 조. 선배님.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은 30만원의 상품권을 내부려 하겠습니다. 앙규백. 한. 조. 선생님. 네. 고맙습니다. 한. 조. 선생님. 금상. 하이. 아 잠깐은 불편하시니까. 네. 네. 자. 예. 잠깐 부르기. 송년 1회 수. 금상입니다. 금상. 네. 박수 축하해 주세요. 정 company. 너무 못봤어 여기 멸렀잖아 축하드립니다. 자, 이제 대상만 남았습니다. 대상은 네, 우리 가수 나팔과님이 대상 상품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대상 발표하겠습니다 대상! 대상! 자 대상은 공동 2명으로 뽑았습니다 대상! 최정여 배치님 도형 섭쇼 귀농 기촌 고유는 다리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, 네, 네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만장 일치로 두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50만원씩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! 도기통장 이벤트 대상 수상입니다 네, 한 분 더 있죠? 도기통장 이벤트 대상 수상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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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사진 찍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네, 됐습니다.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 자리에 서서 나풀바의 창공 노래를 부르게 되어서 창원의 현상입니다. 제가 공천에 가세요. 창의 1금이라서 충북연을 너무 오지를 못했습니다. 오늘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왔으니까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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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노래는 이게 바로 나의 인기들 이럴 때도 부르고 난 숨을 때도 부르는 나의 노래 사랑이 있었고 이 노래 속엔 꿈이 있었네 이별 속엔 희망이 있었네 이 창고 속엔 내 사랑이 있었네 이 창고 속엔 내 잭이 있었네 오늘도 흘러보는 나의 노래는 이게 창고 이 창고 속엔 내 잭이 있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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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